어젯밤 서운관의 하람 주부가 일찍을 나가는 길에 사라졌다 하옵니다. 뭐? 그 얌전한 하주부가 없어졌다고? 아니 설마 실종이라도 됐단 말이냐? 네 나으리. 찾으러 나간 금군들도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하옵니다. 아니 사체?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? 당장은 누구도 영문을 모로옵고, 근부에서 수사를 시작하였으니 곧 기별이 있을 것이옵니다. 다만 주상 전하께서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니 대군 마마께서 직접 하주부를 찾아보라 명하셨사옵니다. 알겠다. 그만 가보아라. 내 지금 당장 움직일 것이니. 가시죠. 아 이보게 한성화. 내가 하주부를 찾는 동안 아까 그 잔망스러운 모자꽁을 좀 찾아줄게. 예 대군나리. 정녕 하주부가 실종되고 금군들이 죽었단 말인가? 그렇사옵니다. 범인은. 아직 잡지 못했답니다. 이번 변고가 참으로 해괴한지라. 해괴하다. 대군 미수이옵니다. 금군들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 들었는가? 예 또한 어젯밤 궐에서 부엉이 떼가 울었지요. 부엉이 떼? 예부터 욕마를 위해서 부엉이가 떼로 울면 흉한 일이 발생한다 하여 해괴죄를 올리지요. 음기가 가장 강한 동짓날 밤 부엉이가 울고 금군이 참변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. 하면. 죽은 금군의 사체를 확인해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